부모의 능력과 재력이 출중해 풍족한 생활환경을 누리는 이들을 우리는 소위 금수저라 칭합니다. 연예계에도 이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연예계, 그 중에서도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 중 금수저는 누가 있을까요? 트와이스 미나 트와이스 미나의 아버지 묘이 아키라 씨는 일본 오사카대학 미래의료센터 센터장으로 일본 재생의학 부분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나 할아버지도 페인트 사업으로 매우 성공하여 거의 재벌급으로 불릴 만큼 재산을 가졌다고 하죠. 미나가 어릴 때부터 11년 다니던 발리학교 역시 상류층 자재들만 다닐 수 있다는 오바야시 성신녀자 학원이라고 합니다. 있지 리아 리아는 데뷔 전인 19살 때부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정도로 엄청난 재력을 자랑하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캐나다에서 3년간 유학한 리아는 영어 실력도 원어민 수준이라죠. 또한 리아가 다닌 제주의 유명한 한국제학교는 국어, 한국사를 제외한 모든 교과 과정이 영어 수업으로 진행되며 오케스트라, 승마, 스쿠버 다이빙 등 100개 이상의 클럽 동아리 활동도 있다고 하네요. 해당 학교의 한의 학비는 약 4천만원, 기숙사 포함은 6천만원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엔시티 드림 천러 천러는 무려 시세가 40억원이 넘는 상하이 고급 아파트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대나무 정원과 수영장, 집안에서 골프를 배울 정도로 클라스가 다른 대륙 부자죠. 이는 천러의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꽃피는 인물로 유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천러의 부모님은 천러를 위해 13살 때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네요. 블락비 피오, 피오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온라인 면세점 연간 매출은 약 2억 달러. 피오는 고등학교 졸업선물로 아버지로부터 B사 외제차를 선물 받았다고 하죠. 또 피오가 평소 자주 착용하는 시계는 알사 제품으로 1200만원대 고가를 자랑하며 데뷔 초에는 직접 제작한 의상비 80만원을 일시불로 긁는 쿨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피오는 한 방송에서 부유하게 자란 것은 맞으나 재벌은 아니다. 라고 했다네요. 트와이스 쯔위, 대만 출신 쯔위는 2016년 방송된 차트는 달리는 소녀에서 3대가 먹고 살 부자 아이돌로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쯔위 부모님은 대만 야시장 사업을 시작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물론 20억원을 성형외과에 투자해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성형외과에 이어 대만의 카페도 오픈했는데 최근에는 2호점까지 냈다고 전해집니다. 여자친구 엄지 여자친구 엄지는 아버지가 국내 유명한 치과 원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치과는 서울 9개, 경기도 12개 등 전국 45개 지점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여자친구 멤버들 사이에서는 엄카가 엄지 카드로 통한다죠? 가진만큼 베푸는 모습도 아름다운 엄지입니다. 비투비 육성재 육성재는 모 프로그램에서 금수저 아이돌 2위에 꼽히기도 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연매출 150억원 규모의 반도체 업체를 운영 중인 CEO라고 합니다. 또 육성재의 외할아버지는 우리나라 최초로 비단 잉어를 수입했고 외할머니는 5천평가량의 대규모 낚시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도깨비에서 여련한 재벌 3세 유덕화 캐릭터와 찰떡 싱크로율이네요. 금수저라고 연예계에서도 쉽게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끼와 재능, 노력까지 갖췄기에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죠. 매력부자 아이돌들의 행보를 응원합니다.